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전자충격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1층에서 자신의 집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위협한 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. 다만 B씨 신체에 전자충격이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는 남편이 행정안전부에 소지허가 받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전자충격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수원지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